지난주 배치기가 15년만에 1위를 차지하며 K-POP 차트의 판도를 바꾸었다. K-POP의 신 패러다임을 구축할 추억들, TOP10 경쟁이 치열하다. 발라드 음원 강자, 배치기, 알림, 포맷, 펜타, 아이돌의 차전식, 시스타 나이트, 시앤플루, 인피니트 에이치, TOP10 주 새로운 1위 후보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? 2월 첫째 주 M 카운트다운 1위 대결, 걸그룹 유닛의 칸, 시스타 랭킨덱, 아이돌 밴드의 칸, 시앤플루, 지금부터 1위를 결정지을 문자 투표, 스타!